안녕하십니까 이리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왔는데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굉장히 추웠었는데 요번엔 따뜻한 환경에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물고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가볼게요 오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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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퉁가리 와 여기도 있다 여기여기 와 여러분들 퉁가리 잡았습니다 퉁가리 와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오 퉁가리입니다 퉁가리 와 대박 퉁가리 뭐 있어요 아빠 피라미 새끼들이 있어요? 피라미 새끼들이 있어요? 어 피라미 새끼들이 있어요 와 이거봐 이거봐 와 여러분들 이거 이거봐요 이거 피라미 요건 피라미다야 갈견이다 야 그러게 야 여기는 피라미 종류가 있네 야 이거 봐요 와 왕갈견이 와 왕갈견이 와 왕갈견이 와 엄청 커 와 왕갈견입니다 야 이거 족대 안에서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크다 와 이거 봐봐요 손바닥 많아 와 왕갈견입니다 왕갈견이 여기 여기 배가사리 우리 구독자님께서 가르쳐주신 배가사리입니다 배가사리 와 야 대박 와 여기 대박돌을 찾았습니다 대박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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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뭐야 야 여기 있을 거 같아 뭐야 돌이 굴리네 둘이 두개야 깨졌어 이거 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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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이거 봐요 와 대박이야 중간이 너무 엄청 커요 와 와 진짜 대박이다 돌 와 대박돌 맞았어 돌 하나에 이만큼 들어가 있었어 와 대박입니다 이거 넣어주겠습니다 와 자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와 예술입니다 예술 야 넣어주겠습니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진짜 족대 낚시의 천국입니다 족대 낚시의 천국이라 할 수 밖에 없어요 돌도 엄청 많고 와 물도 맑고 와 대박입니다 와 여기 돌이 도대체 몇개야 또 이거 보이죠 돌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툭거리 흠 툭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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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한 번 더 해봐 네 오 미꾸라지 야 돌이 커가지고 애들이 안 나와 야 일단 미꾸라지 미꾸라지입니다 미꾸라지 미꾸라지 안 돼 떨어졌어 들어갔어? 야 엄청 큰 애들 갑니다 이게 돌고기 치고 크지? 돌고기 치고 엄청 큰 사이즈죠 야 돌고기랑 국저구 국저구요 국저구 와 대박이야 여기 진짜 족대 낚시의 천국입니다 돌 하나에 계속 물고기 나오고 야 진짜 대박입니다 돌도 엄청 많아요 오 코 이건 여름에 기저야돼 응? 그래 나 정신 벗겨가지고 오 카드리다 뭐야? 죽대가 떠갔어? 오이씨 이게 다 돌고기 때네 아이고 이게 시작했어 야 여기 여기 화면이 한번 보여주세요 아빠 큰 놈은 다 빠져나가고 작은 놈아 이거 배가살이? 배가살이 돌고기 배가살이 돌고기만 잡혔어요 들었다 들어갔다 나갔다 잡아 잡아 아 들어갔다 들어갔다 돌보기는 돌보기 어? 붕어가 다 있다 붕어예요? 여기 완전히 새끼 붕어 새끼 붕어 새끼 빠가사리 새끼 돌보기 베이비에요 베이비 베이비 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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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붕어 와 이거 보세요 새끼 빠가다리 그리고 이거 납자루처럼 생기긴 했는데 제가 보기엔 붕어 같거든요 납자루지 붕어즈 구분이 잘 안갑니다 아무튼 그리고 새끼 돌고기 와 이런것들이 엄청 많네 납작이돌 갑니다 이럴구 dances 럴구 더운 트렌드 들어간 거 같은데 더운 트렌드 들어간 것 같은데 어 트렌드 들어간다 어 트렌드 들어간다 어 어우 크다 야 야 사이즈가 와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거 엄청 큰 탱가래요 진짜 어 와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와五قد 오 엄청 커요 진짜 대박이야 야 크기 비교 크기 비교 내 손하고 크기 비교 이야 거의 손바닥 길이 많아 손바닥 길이 많아 와 대박입니다 엄청 커요 엄청 커 야 이거에 쏘이면 진짜 훅 가겠네 와 대박이야 좋습니다 어? 으어? 야 쨍 거받네 아야 할 수 있어 안 나와 안 나와 어? 야 발견인가? 뭐야 이거 안 돼! 카메라가 물에 빠졌어요 오, 오, 아깝다 자, 요거 하나, 둘, 셋 갑니다! 보라이 한 발이 나올 수 있어 엄청 무거워 야, 이거 돌멩이가 이렇게 무겁냐 와, 돌고기 와, 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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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커요 돌고기 돌고기 와, 돌고기 와, 돌고기야 여러분들 와, 엄청 커 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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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라미 강연인가? 피라미 여러분들 돌고기랑 피라미입니다 돌고기랑 피라미 짜잔 오 돌고기 한마리 돌고기 한마리입니다 돌고기 한마리 돌고기 한마리 아이고 아이고 콕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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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리 갑니다 파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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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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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거리 돌고기 와 엄청 커 와 여러분들 돌고기가 엄청 커요 손바닥만한 돌고기 와 돌고기 살려줄게요 다시 여기있어 정갈이가 여기있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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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 오게 저걸 없죠 그냥 한마리 더있어 아파 갑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둥가리 두 마리가 여기 낮은 돌에 들어가있었어요 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 둥가리 두 마리입니다 와우 사이즈 엄청나요 진짜 사이즈 대박이에요 엄청 커요 엄청 커 야아 통과리 통과리 여기 여기 있죠 요거 오 요 낮은 돌에 있었어요 여기 낮은 돌에 아아 대박이에요 오 여기서 나오면 대박이고 갑니다 오 오 나와 와 위로야 위로 저 가운데 밟아요 오 저 두개 있어 갑니다 오 오 와 와 대박 한사다리 잡혔어요 갈견인데 오 와 앞에서 동댕이가 자가리 안으로 올린다 와 한사발이 잡혔어요 한사발이 다 모여있었어 갈견이 종류되요 갈견이 와 대박 오 요거는 꽤 크다 갈경인데 꽤 큽니다. 와 갈경이 종류 야 이거 봐요. 와 대박 여기 노래 다 보고 있었어요. 여기 노래 바로 살려주겠습니다. 자 아이고 아이고 자 저기 멀리 가 멀리 얘들아 멀리 가 이리로 오면 안 돼. 알았지? 멀리 가 있어 여기 돌고기 있어요. 여러분들 돌고기 포일을 해서 포일을 해서 이리 왔다. 이리 왔다. 이리 왔어. 이리 왔어. 이리 왔어. 어디 갔어. 이리 왔어. 이리 왔어. 아이고 저쪽으로 올라갔어. 어이 들어왔다. 이리 왔어. 야 뭐야 얘 야 뭐야 야 주둥이 봐 얘는 저기 지금 아리 가졌을거야 와 주둥이 봐 그러네 배가 뽕뽕해요 야 야 이거 봐 엄청 커 야 주둥이는 왜 이렇게 생겼어 신기하게 생겼다 주둥이가 와 대박이야 아가졌어 아가졌다 아가졌다 야 야 봐 올빵도 어 알 놔야지 어 취미가 오오 야 야 야 야 돌고기랑 미꾸라지 잡혔어요 와 대박이야 야 이거 봐요 야 이거 미꾸라지가 엄청 크다 미꾸라지가 엄청 커요 와 이거 봐 야 손바닥만 야 엄청 커요 야 엄청 크다 엄청 잘들어간다 오 안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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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클리어 여기 됐다 됐다 우와 꺅지가 잡혔어요 꼭지 야 물이 물살이 빠는 곳이 있었는데요 꺽지가 있었습니다 꺽지 와 꺽지 꺽지입니다 꺽지입니다 꺽지 꺽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고기가 굉장히 많은 이곳 돌빙이가 굉장히 많은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아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어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피라미, 갈견이, 꺽지, 툰가리 종류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돌고기 뭐 이런 녀석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적어도 볼 수도 있었고요 와 그만큼 여기 생기계가 아주 잘 보존된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위를 둘러보면 큰 돌멩이가 굉장히 많아요 완전히 족대 낚시의 청구기를 할 수 있고 돌멩이를 하나를 지질 때마다 거의 두세 마리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위TV였고요 물고기는 모두 방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는 자연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방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잡은 물고기입니다 뭐... 야 툰가리 봐 와... 야 툰가리가 엄청 많이 잡았어요 야... 빠가사리 새끼 빠가사리도 있고 야... 귀엽대이 아우 툰가리가 예뻐요 툰가리 봐요 툰가리 엄청 많이 잡았어요 여기는 진짜 툰가리 사이즈도 그렇고 툰가리 크기도 그렇고 같은 말이네 아무튼 툰가리가 굉장히 많았고 CR도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그리고 아까 잡은 피라미나 돌고기는 툰가리랑 같이 놓으니까 쏘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다 꺼내서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도 바로 살려진 이유가 이 툰가리들 때문에 계속 쏘이더라고요 물고기들이 그래서 살려줬구요 이제 여기는 툰가리랑 미꾸라지도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세 잘가요 자 오오오오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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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한마리있다 들 밑으로 들어가네 물자를 쫓아서 올라가네 오오오오 어 둥가리 둥가리 저기도 둥가리가 중간에 있네요 아 여기도 여기도 툥가리 둥가리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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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큰 데로 가야돼 조심히 가 잘가 아 잘간다 잘간다 아 아 아